자,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격파 준비하면은 무릎을 딱 꿇고 주먹을 여기 손에다가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야! 하고서 우와! 우와, 놀랬어요, 놀랬어요 우와!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송판의 개수를 말해주면 돼요 송판을 정해요? 자, 최고의 격파 왕은 누굴까요? 진우야, 진우야, 일로 와봐 진우 몇 장? 몇 장, 몇 장 자, 진우! 세 살, 진우 과연 두 개 인생 첫 격파를 두 장으로 이야 아, 뭐 힘 진우죠, 진짜 그렇게나죠, 그렇게나죠 진우 보여줘, 보여줘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저 정도 네 격파! 격파! 크으으으... 좋아 우와! 박성! 박성! 이야... 공개한다 대박, 격파 왕이야 우와! 와, 못 알아 지금 막 못 알아 용기 났어, 용기 났어 용기 났어 이해찬! 앞으로! 예찬이 몇 장 할 거예요? 한 장? 예찬이 한 장? 둘? 두 장? 아... 예찬이... 좀 더 해봐 못 깰까 봐 걱정인가 보다 다섯 장? 다섯 장, 예찬이? 어, 많은데? 자, 예찬이가 깰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거예요! 예찬이! 예찬아, 파이팅! 예찬이, 파이팅! 아이고, 응원 좋아서 좋습니다 예찬이, 파이팅! 예찬! 힘을 받았어 아, 맞아, 이게 9개월 전이었죠 한 장도... 어려웠었는데... 격파! 다행히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? 격파! 격파! 이제! 우와! 합성! 우와! 이제! 오늘 2장 한 장면? 저석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